잉여멘 로블록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육군 시뮬레이터라는 로블록스 게임 해볼 건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맵인 것 같은데 저는 군대를 다녀왔지만 한번 재입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훈련병인 것 같군요 여기 군복이 있구만 오케이! 배려볼까지 쓰니까 진짜 군인이 되었구만 내가 지낼 생활가는 어디지? 여긴가? 여기구만 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충성! 차라리 동기시군요 충성 동기시군요? 반갑습니다 근데 그 리아 훈련병께서는 얼굴이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얼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꽤나 팔방미인입니다 근데 같은 훈련병끼리는 충성 안 합니다 그래요? 안 합니까? 몰랐네 자 오늘은 훈련병에서 군인이 되는 그런 훈련을 가야겠다! 이따 시험을 위해서 난 단련을 할 거야 우쭈아 우쭈아 난 턱을 달려간다 우쭈아 우쭈아 스쿼트 중이다 다리로 스쿼트를 하다니 너 택급이구나 갑자기 엄마 아빠 생각이 난다 얘들아 눈물나 눈물 떠나와 야 자타구 훈련소로 가느니 뭔가 이 기분 옛날에 느껴본 것 같은데 대자분가 제입데이 한 것 같은 기분? 나 뭐지? 나 전역한지 오래됐는데 축삭축삭 좋아요 얘들아 나 500원 있다 주머니에 그러면 우리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과자 같은 거 사먹을 수 있지 않나? PX 갈까? PX 가자 PX 가서 총 쏴야지 PX 가서 총 산다고? 원래 총 PX에서 사는 거 맞다 그런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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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P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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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먹지? 냉동 먹을까? 어 새우깡이다 새우깡 먹어야지 와 너무 비싸 비싸다 냉동치킨 천 원인데? 못 먹어 야 우리 이분 특전사분한테 싸달라고 하자 런치는데 런치는데 런치는데? 그러면 아쉬운대로 리아르 먹자 런치 우린 폐급 중에 폐급이 맞는 것 같다 롤르르 당연히 훈련병 훈련 시켜주실 수 있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무시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예비군 8년째가 훈련을 시켜주도록 하겠다 모두들 앞으로 어퍼!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떤가? 그러면 내가 옛날에 재밌게 했던 그곳에 가자 따라와라 화생방 훈련 자 화생방 훈련에 자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자 화생방 훈련이란 건 자 들어가서 예국가를 다 완창해야지 시험이 끝날 수 있다 오우 자 이쪽으로 모두 들어오세요 자 가스가 터졌습니다 자 가스가 터졌을 땐 아아아아악 내년!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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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방독면 써 방독면 써 방독면 쓰고 자 이제 방독면을 벗은 다음에 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애굿갑 어어 오우 자 애굿갑 부르도록 합시다 애굿갑 동이 쉿 조금만 차가 일부만 버텨 콜록콜록콜록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이야 안 땡해 눈이 다 갑습 니 따 나 먼저 나갈게 애들아 미안 시독하고만 얼굴 식사 얼굴 식사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거면 따라와보시오? 따라와보라는데? 가보자. 어!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야. 특전사 이상만 넘어올 수 있습니다. 훈련병 넘으면 죽습니다. 딴 데 가자! 저기야, 바깥에는 민간인 있나봐. 우리 타령할까? 그럴까? 어떻게? 문 열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훈련도 안 시켜주는 이... 어? 어? 문 열어? 문 열었다! 지금이야! 타령해! 지금이야! 타령해! 타령해! 루비야! 얘들아! 좋았다! 한국 육군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은 사람이 훈련을 시켜주고 그런 게임인 것 같아. 그치? 그렇다! 그래서 예비군 8년 차인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작전이 있다. 우리는 필리핀으로 떠날 거다. 필리핀에 가서 작전을 펼쳐보도록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파병이라는 거군. 알겠다! 알겠지? 이겨면... 자, 모두들 베트남으로 파병을 온 걸 환영하네. 근데 군인이 그렇게 머리카락 기르게 돼 있나? 안 되나? 뭐 될지도 모르겠고. 자, 밖에 나가서 보고하자고. 14시 월요일 브리핑 시간이군. 안 돼! 나 머리가 깎였다! 작전에 참여하는 우리 병사분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적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스쿼드 리더라고. 나쁜 녀석 리더야. 얘를 죽여야 우리 임무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오! 실제 임무다. 오! 모두들 총을 들고 작전에 투입하자. 앞에! 앞에 저기에 쏴! 총이 없는데? 총이 없는데? 우리 병사들은 그럼 주먹으로 때려. 얘들아! 내가 아파! 지금 아프다고! 도와줘! 조금만 기다려. 적들이 너무 많아. 스쿼드 리더를 없애야 된다고. 어, 주먹을... 어? 안 돼! 미호야! 어? 빨리 앞으로 가라고. 나의 그 고기 방패가 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위에, 위에. 위에도 있다. 위에도. 나이스. 옆에 벙커 안 해. 내가 다 죽이는 중. 이게 바로 진짜 실제 상황이야 얘들아. 이거 훈련이 아니라고. 우린 대장을 따라가야 된다. 충성, 충성. 어, 우리가 점령했어. 이 지역을. 착전을 성공했다고.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니아는 어딨지? 니아야! 나 구방시원이야. 너 안 싸우고 숨어있었지? 아니야! 자, 이거 미국의 국길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착전 성공. 다친 사람들 부상해줘야 돼. 응, 부출해줘야 돼. 아, 이거 많이 힘들었죠? 전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희가 치료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미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동료들이 다쳤다고. 괜찮으십니까? 뿅. 이번엔 얘들아 실전 상황을 위한 훈련이야.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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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 자, 푸시업 10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버피 체조 10개. 하나, 둘, 둘, 셋. 미호야 넌 빡빡이로 밀었구나. 자, 이번 훈련은 코스입니다. 장애물을 헤쳐서 빠르게 도착해야 돼. 이미 우리 타워로 다져진 몸이야. 우리는 이런 거는 껌이라고. 아, 떨어졌다. 뭐야? 내가 1등으로 도착했어. 내가 에이스라는 걸 증명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1등. 자, 1등 했더니 1등병으로 계급이 올랐습니다. 아싸. 1등입니다. 어, 내가 깼구나. 깼다. 미호야, 머리를 빡빡 기니까 아주 보기 좋군. 난 내 찰렁거리는 머릿결을 기다리고 있다. 군인은 머리 못 길러. 군인 안 하면 된다. 뭐 군인 안 해. 너 지금 군인이야. 입대해 놓고. 난 걱정하지 마라. 난 곧 탈영할 것이다. 좋아요. 월요일 11시. 카페테리아. 저녁 먹기다. 많이 먹어야 돼. 아니 얘들아, 근데 이거 메뉴가 도대체 뭐야? 시금치에 초콜릿 우유 덮밥이다. 크, 아. 진짜 맛없겠구만. 밥을 많이 먹어야 실전에서 화력할 수 있는 법. 나는 세 그릇째야. 이 상급자님께서 지금 밥을 빨려 먹자고 하시는군. 자, 이번 훈련은 권투다. 실전사를 위한 겨눌들과 격투 게임이지. 이 놈이 씨. 이거라, 날 죽일 순 없을걸. 아, 아, 아. 이게 실전인 것처럼 행동하란 말이야. 자, 격투 훈련도 끝났겠다. 다음에는 무슨 훈련이 기다리고 있지? 우리가 가호에 갇혔어, 이번엔. 뭐야,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어, 난 총이 없는데. 자, 우리가 아무래도 인질로 잡힌 것 같은데 여기서 탈출하는 게 임무인 것 같습니다. 난 총이 없다. 지켜줘라. 앞에서 주먹질이라도 해. 총이 어떻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가까이 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가 인질로 잡혔어. 팀에게 민폐가 끼치면 안 돼. 걱정하지 마. 나 이래봐도 경찰 경력 20년. 경찰 경력까지 있었어? 분이 나기 전에? 죽어라. 집 떠나와. 전쟁을 승리하고 집으로 가고 싶어. 나 경찰 경력 20년. 고작 이런 걸로 날 잡아둘 순 없어. 아, 특이하다. 야, 우리가 구출했어. 우리가 구조 당했어. 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군대 파병을 가서 임무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죠? 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안녕.